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가자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수단상황, 인공지능 A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 개혁 등에 대해 언급한데, 이어 펜타니를 비롯한 합성마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성마약 관련 공급망을 탐지 및 교란하고 형성을 미연에 막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연합체에는 현재 158개국과 15개 국제기구가 참여 중이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새롭게 11개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등 지구총 곳곳의 분등을 종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90s 레바논의 아파트 건물을 겨냥한 이스라엘군 idf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를 관리하는 헤즈볼라 최고사령관이 사망했다는 보도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아파트 위층 2개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레바논에서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면서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증가했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 가운데 어린이가 50명 여성이 94명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라스 아비아드 보건장관은 또 1835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들은 레바논 곳곳에 54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레바논을 서둘러 떠나라고 미국민에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 공약을 너무 남발해 참모들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팁을 받는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노인에 이어 민주당 텃밭의 고소득 주민까지 트럼프 감세 공약에 수혜자가 되게 생겼다며 이들 공약 중 몇이나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는 그의 고문들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중산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기회 경제를 기치로 내걸며 신규 주택 구매자의 2만 5천 달러 지원, 신규 중소기업 세금 공제액 10배 상향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잔여세액 공제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자 팝스타인 제닛 잭슨이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이 아니라고 들었다라고 발언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잭슨은 해리스의 아버지는 백인입니다. 그게 내가 들은 얘기라고 말했지만 이는 틀린 정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편 제닛 잭슨은 이어 미국이 흑인 또는 유색인종 여성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잭슨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하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아동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입법화된 학교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금지법안에 유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하면서 법제화됐습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또는 제한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국립학교 재학생 수는 약 590만명으로 앞서 LA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관내 42만 9천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서 학생들의 수업 중 핸드폰 사용금지 조치가 1년여 전부터 실행되어 루지에나, 인디에나, 플로리다 등 13개 주가 캘리포니아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을 모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업의 주주 친화 정책을 유도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구상과는 달리 높은 상속세율 등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주가 부양 의지를 갖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높은 상속세율이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이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겠다며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약 26%보다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사주 매입과 순환출자 등을 통해 구축된 집의 구조를 쉽게 바꾸기 힘들다는 판단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로 보았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웃음가스가 유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건 캐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갤럭시 가스입니다. 여기에는 아사나지소가 담겨 있는데 흡입하면 일시적으로 붕 뜨는 듯한 기분이 들고 웃음이 나온다고 해서 웃음가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쉽게 유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웃음가스는 일종의 마약이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사나지소를 빠르게 흡입하면 심장마비, 뇌손상,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의존중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오락용 아사나지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만큼 판매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장소 소음과 서비스업 직원들의 친절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정북 도시들의 무례함 정도를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무례한 도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템파가 차례로 2위와 3위에 올랐고 4위에는 켄터키 루이스빌 그리고 5위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가 꼽혔습니다. 6위부터 10위 사이를 보면 보스턴, 맨피스, 라스베가스에 이어 역시 캘리포니아 롱비치와 샤를롯데 등이 상위탄 무례한 도시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무례하지 않은 도시 1위로는 네브사스카 오마,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 이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3위로 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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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